지구 멸망급의 대지진을 예측한 에드리엄 박사 정보를 입수한 미 정부는 주요국 정상들에게만 극비리에 알렸는데요 그들과 연계해 초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일과 운명을 보존한 무언가를 히말라의 산맥에 건조하는 것 대외적으로는 땜 건설로 홍보했죠 이어서 탑승할 사람도 비밀리에 선별했는데 나라의 정상들이나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재벌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문화재들이었죠 개중인 눈치챈 사람도 있었는데요 가차없이 암살해버렸습니다 한편 아이디가 캠핑을 하러 온 잭슨 이혼전 종종 방문했던 곳이었는데 호수는 마르고 관측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죠 심지어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근처 캠핑장으로 옮긴 잭슨 이들을 주시하던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찰리는 정부가 종말을 숨기고 있다며 주장했는데 그럴 듯한 정황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우주선이란 말에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상당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예측한 시기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캠핑에서 돌아온 잭슨은 본업인 재벌과 운전기자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재벌 꼬마들이 찰리처럼 우주선가 종말을 언급했고 그제야 진실임을 알게 되었죠 즉시 경비행기를 렌트하는 잭슨 고위층을 위한 생존 시설이 있음을 신했습니다 옛고 초대형 지진이 발생하고 잭슨은 가족을 구하러 왔습니다 모두 차에 태우고 경비행기로 달리는 잭슨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죠 그는 열일에 불신할 것이었습니다 대신을 유지하는 기존에 전원을 추고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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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도가 나자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었고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반면 좀 전까지 살고 있던 도시는 흔적 없이 사라졌죠 첼리에게 시설 위치를 물으러 온 잭슨 비행기에서 거리가 있는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요 지도 위치를 전해 듣자마자 이번엔 화산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서둘러 돌아가는 잭슨 집체만한 크기의 화산재가 목숨을 위협했죠 무사히 활주를 도착했지만 캠핑카 맵은 캠핑카 맵에 있다는 지도를 찾아야 했는데요 지도를 찾자마자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과 비행기는 출발해 버렸죠 결국 가까스로 비행기에 올라탄 잭슨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중국행 여객기를 구해보았지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용주이자 재벌인 유리를 만나게 되고 고등이 부조종사 역할을 하는 조건으로 탑승을 허락받게 되죠 또 다른 전체 성장에 나 남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남부로 돌아간다니라 서수수! 당신이 어둡해! 당황해! 결혼! 여유 blat다! 혀가 형아를 끝까지! 서수수! 진주! 진주! 러시아! 아없이! 진주! 러시아! 게르르! 이륙에 성공한 비행기 하지만 연료를 보충할 하와이 공항이 파괴되며 히말라이까지는 미지수였는데요 현재 지향은 유럽과 아메리카에 이어 동아시아까지 휩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료 소진과 동시에 히말라에 도착한 일행들 비상착륙을 시도했는데 조종사 한 명을 취한 나머지는 차량으로 탈출하기로 했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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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빈 바이러스 우빈 바이러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만 샤샤 잠시 후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탑승권을 소지한 유리아 자식들만 구조했죠 그 시각 초대형 쓰나미가 인도를 덮치고 있었는데 시설 있는 히말라야까지 채 3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전개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죠 한편 잭슨과 일행들은 우연히 현지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족 중 한 명이 시설 노동자였죠 그렇게 비공식 경로를 통해 시설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구원선이 모습을 드러내고 우주선이 아닌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배였습니다 배 한 대가 고장나며 선착장에 버려진 사람들 내부에선 9하년 만으로 설전이 벌어졌는데 대가 고장나며 선착장에 버려진 사람들 그 모든 나라에서 이 flotilla 그들은 다가 고장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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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my father were here, he would open the gates. The people of Russia, along with China and Japan, agree to open the gates. The United Kingdom, Spain, France, Canada, Germany, and I believe I may also speak for the Italian prime minister. We vote to let these people come in. 결국 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죠. 그런데 문이 열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잭슨 일행은 혼란에 빠지고 그 과정에서 고든이 죽고 말았습니다. 기대가 장비가 끼어 문에 이상이 생겼는데요. 바로 그때 어마어마한 크기의 스타미가 히말라에 도달했죠. 문이 잠기지 않아 침물 위기에 처한 구조선 문이 열리지 않는다. 문이 잠기지 않는다. 문이 든가가 히로리스트가다. 문이 더 전달하는 게 없을 것입니다. 문이 들어간다. 문이 엘리벌이 터지는 것이 없어요. 문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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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지지대가 파손되고 배가 급류에 휩쓸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에베리스터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했죠 수습에 나선 에드리언 방법은 건너쪽의 사람들이 문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 신체적으로 가장 나은 잭슨이 나섰는데 그의 아들도 힘을 보탰죠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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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0 아침 내 이물질을 제거한 잭슨 과연 구조선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지구는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40만의 생존자들은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은 재난 영화 중 최고라고 생각하는 2012를 준비해보았는데요 지진과 화상폭발 그리고 쓰나미까지 러닝타임 내내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2라는 제목에는 이유가 있는데 고대 마연을 비롯한 여러 예언가들이 2012년 멸망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14년 전 영화지만 지금 개봉해도 손색이 없을 2012 강력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